죄송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버스킹 이 자리에서 8시 하니까 저희 또 보고 싶으시면 그 시간에 오늘 네? 단짠? 단짜리에요? 그럼 승윤씨가 아신대요 모르겠대요 버스킹 이 자리일거에요 아마 좀 애매한데 공고를 해봐요 안해주지? 하면은 여기 페이스북에 내 이름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똑바로 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 크리스마스 전주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는데 네 많이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보여드릴 곡은 젠틀맨이라는 곡인데 젠틀맨 하면은 뭘까요? 관객들이 함께 놓은거죠 저희가 관객들을 섭외 못하면은 그냥 기를 죽어가지고 이게 너무 민망해서 진짜 아 어떻게 막 이럴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! 함께 차요! 어! 쇼어 댄스! 막 이러면은 같이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? 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만 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대가 덜궈가지고 저희가 날아다녀가지고 이쪽까지 여기! 핑크톤까지! 앞쪽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! 컴온 컴온! 이쪽으로 와주세요! 이쪽으로! 네 가까이! 감사합니다! 네 이제 젠틀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